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NF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오늘은 클레이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클레인의 NFT는 가능한가? 우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분석해야 될 게 케이스가 3개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썸싱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아이콘에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클레이튼으로 메인넷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얘가 아이콘에서 클레이튼으로 변경했는지 그 이유를 첫 번째 알고 싶은 거 이거 NFT하고 상관없는 거죠. NFT하고 상관없는 건데 우선 개인적인 욕심 궁금증 이걸 한번 해서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트라이엠프엠프엑스라는 거래서거든요. 실물이에요. 실물. 어떤 거냐면 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EAC20 토큰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탈중앙 토큰들 있잖아요. 거래가 되는 거. 원화로 거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아니라 NFT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NFT 관련된 것들. 이거하고 그 다음에 E15 멘션이라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방치형 RPG 게임을 만들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아이템들이 ERC-115, ERC-721 이 기반으로 사용자들한테 소유권을 명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튼 기반으로 대체 ERC-115하고 ERC-721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ERC-115하고 ERC-721은 어디 표준이죠? 이더리움 표준이거든요. 이더리움. 근데 클레이튼은 클레이튼 표준이 따로 있어요. NFT 표준이 따로 있거든요. 대체 그러니까 ERC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제 이걸 구현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뭐 더 샌드박스라든가 아니면 만화코인 같은 거, 디센트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봤는데 클레이튼의 표준 NFT를 가지고 이걸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 그거에 대한 분석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클레이튼을 분석 대상으로 삶은 거고 NFT에 대해서. 마지막 케이스는 이거예요. 이게 제가 이 케이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케이스인데 지금 더 샌드박스는 이더리움에서 구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얘는 곧 12월 달에 런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더리움에도 런치 시키지만 더불어서 클레이튼에도 이 게임을 런치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에도 이 게임이 돌 거고, 클레이튼에도 이 도는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이 케이스는 아니죠. 얘는 올리 클레이튼에서 돌아가는 케이스고 이 케이스는 이더리움과 클레이튼에서 동시에 돌아간다는 거죠. 이때 제가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만약 땅이라고 치셨다. 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10만 개예요. 10만 개. 그러면 이더리움에서도 이 땅 10만 개를 바라보고 있고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도 10만 개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궁금증이 그거인 거예요. 이더리움에서 누가 이걸 한 개를 샀어요? 그러면 클레이튼에서 이게 10만 개가 아니라 99,999개가 남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저한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세 가지 케이스. 얘는 NFT가 아닌데 이 올리 클레이튼에서 NFT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이 두 개의 다른 이질적인 블록체인에서 공통의 데이터 땅이라는 공통의 데이터가 10만 개로 확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매할 수도 있고 여기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동시에 구매할 때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이 넘어갈까? 이런 개발자적인 궁금증 이것 때문에 이제 클레이튼을 한번 분석해 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클레이튼을 분석할 건데 제가 한 번도 클레이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대체 클레이튼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그러면 그 클레이튼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없애고요. 이걸로 한번 할게요. 클레이튼의 뿌리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클레이튼은 아셔야 될 게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거 어떤 기반이냐면 2017년 10월 달에 비잔티움이라고 있었거든요. 메트로폴리스 버전인데 여기에 보면 메트로폴리스가 비잔틴하고 콘스타니노프 두 개가 있었는데 클레이튼은 비잔틴 소스코드 이때 이더리움을 가져가서 클레이튼을 만들었어요. 백그라운드는 이더리움이에요. 클레이튼도.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폴카닷 타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이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체인이라고 해서 이 폴카닷에서는 모든 이오스 아니면 트론 아니면 이더리움 아니면 비트코인 그리고 아니면 또 회사들이 이 네트워크에 붙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도 이더리움과 클레이튼도 인터체인 인터체인은 아닌데 사이드체인이 밑에 인터체인이 있고 다른 형태가 있거든요. 그 이더리움은 인터체인 형태가 아니라 이더리움은 또 다른 형태인데 인터체인 형태는 어떤 거냐면 얘들은 브릿지 기술을 쓰는 거고 얘는 이더리움하고 클레이트는 브릿지 개념이 아니라 프락시 개념으로 기술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틀릴 뿐이지 이오스, 트론, 이더, 비트치 이거 붙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이라든가 회사들의 제품을 붙이는 건 폴카닷이나 코스모스하고는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클레이튼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얘가 폴카닷하고 코스모스는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도 지원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한다 이 토대로 만들어진 거고 클레이튼하고 이더리움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그냥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체인을 따로 분류시키는 건데 제가 이번에 분석하고 싶은 것은 이더리움하고 클레이튼도 이오스나 트론이나 그다음에 비트코인하고 또 원활하게 그게 호환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하고 클레이튼 간에 게임을 런치시키는 더 샌드박스 제가 더 샌드박스를 대단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더 샌드박스가 아주 제가 분석하기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이더리움에서도 런치시키고 클레이튼에서도 런치시키는데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이 두 네트워크 이질 간의 네트워크에서 원활하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 이것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그만 지고 이제 클레이튼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이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에서 다 알고 계시겠죠. 클레이튼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건데 그래도 하나하나 다 칩어가야 되니까 기본이 중요하니까요. 카카오가 블록체인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라운드X고 이 그라운드X에서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했는데 그게 클레이튼이에요. 클레이튼의 블록 생성은 1초예요. 1초. BTC는 10분이죠. 이더리움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 4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가스비가 10분의 1 수준이에요. 10분의 1 수준. 낮아요. 가스비가. 그리고 초장 트랜잭션 처리 가능한 트랜잭션 수가 4000 TPS예요. 저는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제가 EOS가 20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2000 또는 그 이상.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알고랜드. 이게 한 1000 TPS가 나와요. 초당 10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죠. 트랜잭션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내가 어떤 거래를 했을 때 그게 하나의 트랜잭션이에요. 이런 트랜잭션을 1초에 1000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고랜드는 EOS는 2000개 정도 그 이상. 그 다음에 크레이트는 1초에 트랜잭션을 4000개 이상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빠르죠. 역시 다르죠. 유명한 회사가 만든 게 이게 왜 이렇게 빠르냐 하면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거에요. 왜냐면 디포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포즈. 우리가 POW가 있죠. 이건 이제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하는 거고 속도가 제일 느리죠. 10분. 그 다음에 POS. 이거 뭐에요? 우리 대통령 선거처럼 모든 EOS를 한다. 만약 EOS를 가지고 싶으면 어떤 투표를 할 때 EOS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51%가 찬성을 해야지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디포즈로 바꿨죠. 이 디포즈는 뭐에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은 300명. 우리나라는 300명이잖아요. 300명을 뽑아서 이 300명이 블록 생성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디포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EOS 그 다음에 알고랜드 이게 다 디포즈 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거고 그 다음에 알고랜드하고 그 다음에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다? 디포즈 가운데 비잔트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BFT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BFT 합의 알고리즘. 이건 뭐냐면 300명이 만약 300명이 있다 얘는 1000명이죠. 1000명이고 클레이튼은 30명이 지금은 28명이에요. 원래 30명이었는데 두 개가 없어져서 28명이고 알고랜드는 1000명이요. 그리고 300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고랜드 EOS 같은 경우가 BP가 스물 몇 개죠? 스물 세 개인가? 하여튼 갑자기 생각 안 났는데 BP 그가 한 스물 네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알고랜드보다 EOS가 빠른 것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빠른 거고 근데 클레이튼하고 EOS가 이 블록 생성하는 그 숫자가 이렇게 작음에도 클레이튼이 EOS의 2배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EOS가 그 구조가 좀 더 빠르게 채택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건 제가 기술적 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이었어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또 기술적인 분석을 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브리플만 하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이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블록체인이 있는데 퍼블릭이 있어요. 얘가 메인 블록체인이고 여기에 사이드 블록체인들이 들어가 있죠. 이 사이드 블록체인은 뭐다? 퍼블릭이다. 아니 프라이빗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숨길 수 있다. 그리고 숨기지 않아도 될 정보들만 퍼블릭 블록체인에 쓴다. 내가 숨겨야 될 정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경우 PCI 같은 거 있잖아요. PCI PCI가 뭐였더라? 그 PCI가 우리 상품에서 뭐 어떤 편의점에서 암호화폐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페이 프로토콜이잖아요. 페이 프로토콜 이 페이 프로토콜이 얘는 프라이빗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래한 정보들이 모든 사람이 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개해야 될 정보들만 내가 공개해야 될 정보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의 수가? 이건 공개해도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의 수가 얼마다? 이건 공개해야 되지만 내가 어디에서 뭘 샀다? 이 정보는 감춰야 되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프라이빗이에요. 그렇듯이 얘도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어요. 계속 설명해 나갈게요. 자 이제 클라이트는 서비스 제약 및 엔터프라이즈 지원 블록체인이에요. 자 클라이트는 기업 위주 블록체인이죠.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들.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보다는 기업들. 그래서 얘들은 하이 퍼포먼스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생성 시간이 1초밖에 안 돼요. 엄청 빠른 거죠. 1초. 그리고 4000 TPS.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개발적인 바탕을 다 만들어놨어요. 뒤에 설명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로고코스트는 이더리움의 1분의 1 정도 수준. 그래서 가스비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많이 쓰면 많이 부과하고 네트워크를 적게 쓰면 가스비가 적어지잖아요.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가스비 변동이 있는데 얘는 일정한 가스비를 부과합니다. 이게 매력적인 거죠. 그다음에 호환성. 분명 말했지만 클레이튼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솔리디티 컨트롤 액트를 지원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마림직스는 이더리움의 데프들이 어떤 이유가 된다면 클레이튼으로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돼 있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파악해 볼 거예요. 근데 우선 우리가 프리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클레이튼하고 이더리움 계열의 데프들이 클레이튼에 클레이튼에서는 비앱이라고 하거든요. 비앱. 얘는 비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아니면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데프로 부르는데 클레이튼은 비앱으로 불러요. 좀 웃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제일 자료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번에 가장 큰 거죠. NFT를 통해서 이걸 한번 분석해 보는 거. 그다음에 신뢰성. 왜냐면 블로그 만드는 30개의 기업들이 우리를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설마 이 유명한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나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성. 그만큼 회사들의 볼륨이 크다는 거죠. 여기 블록체인에 참석하는 것들. 이오스에 참석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기업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유저 액퀴지션.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확보를 했다는 거죠. 얘들은 카카오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카카오 서비스. 5천만 명을 베이스로 깔고 간다. 이게 이렇게 깔고 간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나쁠지 이건 모르겠어요. 너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개발을 등하시 할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할지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카운슬 참여 기업이 30개. 지금은 28개인데 이 28개 기업들이 여기에 클레이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이 사람들도 클레이트를 통해서 만약 여기에 LG가 참여했어요. 그럼 LG가 자기 내부에 블록체인을 구성을 해야 된다면 뭘로 구성한다? 클레이트를 구성해서 이 클레이트를 통해서 LG 직원들이 쓰는 것들을 이걸로 구성을 시켜 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참여한 이 30명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카카오라는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이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프라이빗이 돼야 되는지 알겠죠? 기업한테 판매될 거예요. 기업한테. 그래서 기업이 판매되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야 될 정보가 있고 감춰야 될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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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클레이트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걸 써도 내 정보가 다른 사람들한테 유출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별 특화된 블록체인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금융, 헬스케어 등 특정 산업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누가 지원하는 거죠? 만약 이걸 하다가 게임 업체가 게임을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가 지원해야 된다? 그라운드엑스 개발자들이 이걸 다 지원해 준다는 거죠. 누가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클레이튼을 수정해 줄게. 이렇게 서포트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고속농처리를 위한 L2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메인 블록이 있고 그 다음 사이드 체인이 있는데 여기에 L2, 레이어 2라는 거죠. 레이어 2가 뭐냐면 우리가 OSI 7계층을 잘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 대거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나오도록 그래서 4000 TPS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빵빵하게 서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속도가 나오도록 L2 솔루션을 추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이드 체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인 거죠. 이거 속도가 빠르게 빵빵하게 구성해 놨다는 거죠. 비트코인하고 2가하고 틀린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채굴해도 되고 아니면 속도가 빠른 채굴기를 사서 우리가 채굴해도 돼요. 맞죠? 누구나. 근데 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아예 못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거라서 최고 사양의 컴퓨터들만 취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나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기업연합의 컨소시션 블록체인 서비스 체인 기반으로 자체의 컨소시션 블록체인 구성 나중에 또 설명 드릴게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이 있는데 그냥 예로 들어 본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는 말씀드렸지만 28개, 지금 28개의 BP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다른 사람인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아주 빵빵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 파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든 블록체인들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마켓 갭에 등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코인을 아니면 토큰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만들고 있는 그것들 빼고 지금 퍼블릭으로 돌고 있는 애들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클레이 기반으로 돌고 있는 클레이에서는 DAP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으로 부른다? BAP으로 부르죠. 템코가 있고요. 물류솔루션 서비스, 인슈어리움 그래서 보험 데이터 구매 및 판매하는 거, 코스모 코인, 이거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상장 폐지된 거, OPT에서 고객과 기업 연구, 부티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 인증 그 다음에 프로젝트 위드 얘는 홈페이지 자체가 없더라고요. Something, 뮤직 소셜 네트워크 신고 이번에 아이콘에서 클레이턴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해 보고 싶다. 왜 옮겼느냐? 너가 왜 아이콘에서 옮겼니?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고 에어블럭, 개인 데이터 거래, 그 다음에 픽셀, 창작활동 후원, 오픈 생태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많아요. 많은데 이것들만 킥하게 설명드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죠. 메인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체인이 있어요. 서비스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클레이턴은 서비스 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서비스 체인인데 이 서비스 체인으로 만들어진 카카오에 들어가 있는 카카오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 클레이턴으로 만들어져 있는 비에 비에요. 이게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카카오콘. 그래서 어디냐면 카카오, 우리 카카오에서 보면 카카오콘으로 검색을 하면 카카오콘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어떤 거냐면 카카오콘은 카카오를 더 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데 카카오 서비스를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곳곳에서 카카오콘을 모을 수 있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이걸 곳곳에서 준대요.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모은 카카오콘으로 카카오의 신규 기능을 먼저 한 발 사용할 수 있고 카카오만으로 카카오콘만으로 가능한 재미있는 기능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 혜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돈인지 아니면 상품인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혜택을 뭐야 게임 같은 거 그냥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콘을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나요? 카카오콘은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콘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한다는 거죠. 열심히 이용하다 보면 그걸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보유한 카카오콘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콘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친구 걸 내가 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콘으로 선물하기 쇼핑하기 페이지 등에서 결제 페이먼트에 쓸 수 있느냐 페이먼트에 이건 카카오콘은 현금 결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하기 쇼핑하기 페이지 등에 없다. 뭐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얘가 지금 클레이튼에서 만든 서비스 체인에서 작동하고 있는 케이스라는 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 이게 있다는 거죠. 실제 지금 돌고 있다는 거죠. 클레이튼이. 자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카카오콘은 어디에서 돌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설명하면 이게 클레이튼 생태계 아 클레이튼 네트워크인데 여기에 보면 코어셀이 있고 서비스 체인이 있는데 서비스 체인에 카카오콘이 들어가서 동작하고 있는 거죠. 잘 동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카카오페이는 어디에서 어디 걸 쓰고 있느냐 하면 프라이빗 DLT라는 게 있거든요. 디스트리브트 렉저 테크놀로지 그래서 분산된 지갑 기술인데 여기에 유명한 게 있죠. 코다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코다 코롬 하이퍼레처 패브릭이 있는데 카카오페이하고 페이프로 투구 있잖아요. 이거 둘 진짜 이거 페이 관련된 것들 아니에요. 페이 페이먼트잖아요. 지불하는 거 지불하는 거 그거 실제로 하이퍼레처 패브릭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리뉴스 파운데이션하고 IBM 시스코 인텔 등에서 만든 프라이빗한 그런 블록체인이죠. 그걸 토대로 카카오페이하고 페이 프로토콜이 이걸로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콘 같은 것들은 얘는 어디 클레이트의 서비스 체인에서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레이트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잘 작동하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클레이트는 디벨로퍼 개발자 저 같은 개발자 그 다음 지갑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기본적인 건데 지갑들은 많아요. 상당히 어떤 거냐면 컴퓨터에 있는 것들도 있죠. 일로 클레이트는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디에 컴퓨터 그래서 브라우저 기반 지갑 서비스를 하는 거죠. 지갑 서비스 어떤 거예요? 클레이트 토큰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클레이트에서 만든 클레이트 토큰들을 받을 수 있거나 보낼 수 있거나 이런 지갑이에요. 그리고 클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에 모바일에서 디지털 자산관리 지갑 서비스에요. 이건 어디에 있어요?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 있죠. 포함되어 있죠. 이건 모바일용 이건 컴퓨터용이고 카이카스가 있어요. 이건 메타마스크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 시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브라우저 확장 지갑 서비스죠. 얘는 우리가 이더리움에서는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클레이튼에서는 카이카스라고 이름을 명명했죠. 그 다음에 클레이폰이 있어요. 삼성에서 만든 클레이폰이 있죠. 이게 2019년에 만든 클레이폰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갑이 있다는 거죠. 지갑이 그리고 그리고 이건 이제 디벌로프 관련된 거예요. 디벌로프 관련된 건데 이 구조를 보면 어떤 거냐면 이거 이 두 개만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맨 위에 클레이튼 아이디가 있고요. 이건 우리 개발자들이 쓰는 툴이에요. 그리고 이 툴을 이용하는 게 이거예요. 클레이튼 SDK 이 SDK 안에는 아주 유용한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만들 때 얘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클레이튼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블록체인 연결되어 있는 클레이튼 API 서비스가 있는데 얘를 통해서 호출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 플락스 형태로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에 있는 서브들과 통신을 한다는 거죠. 통신 가능하다는 거죠.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클레이튼 스코프는 어떤 거냐면 클레이튼 클레이튼 여기서 어떤 뭐 페이먼트 누가 누구한테 권한이 이임되든 클레이가 아 클레이 클레이가 클레이 이거 맞나? 클레이인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싹 클레이를 우리가 사고팔 때 아니 소유권 이전될 때 그 이전되는 트랜젝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게 클레이튼 스코프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으면 이더 스캔하고 똑같은 거죠. 이더 스캔하고 똑같은 거. 이건 메타마스크하고 똑같은 게 카이카스 그다음에 이더 스캔하고 같은 게 클레이튼 스코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 생성 거래 정보 등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뭐까지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클레이튼의 BP 블록 생성을 하고 있는 그 노드의 숫자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다큐멘터니까 개발자들이 클레이튼 개발할 때 참조하는 문서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역시 카카오가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틀린 점이 뭐냐면 아주 큰 틀린 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서를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콘트랙트 스마트 콘트랙트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요. 코드로 일반인들이 스마트 콘트랙트가 그걸 작성할지 모르면 이거 작성을 못해요. 못하거든요. 프로그래머도 이더리움에서 어떤 스마트 콘트랙트를 하고 싶어요. 그걸 작성하고 싶은데 이걸 모르면 솔리더티 라는 프로그램 모르면 이거 작성하기 힘들어요. 개발자라 하더라도. 근데 얘들이 어떤 거냐면 클레이트는 역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 콘트랙트를 개발을 어떻게 카스 얘가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나는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준다. 이 정보만 주면 나머지 솔리더티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화 시키는 것을 알아서 다 서비스를 준다는 거죠. 다른 회사 이더리움이나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직접 솔리더티를 통해서 스마트 콘트랙트 작성을 다 해야 되는데 얘들은 어떻게 한다? 이 작성을 누가 개발자가 아니라 그냥 얘들은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가이드만 제시해주면 실제로 작성은 누가 안다? 카스에서 해주는 서비스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런 개발이 돼야지만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너무 그거에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목이 말라서 물 한 번만 다시 마시겠습니다. 자 모바일에서 쓰는 클립 지갑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전체 서비스를 누를 수 있거든요. 전체 서비스 전체 서비스를 누르면 클립이라는 게 있어요. 클립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게 나오는 거죠. 클립 지갑 클립 지갑 얘가 하는 게 뭐예요? 클레이튼에 클레이튼에서 발행한 모든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죠. 토큰을 추가할 수 있어요. 다 추가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든 토큰들을 다 추가할 수 있고 내가 그 토큰들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보낼 수도 있고 거래소로 그리고 내가 지금 지갑이기 때문에 내가 보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어디서? 모바일에서 쓰는 거예요. 모바일에서 그럼 컴퓨터에서 쓰는 것도 있겠죠. 클레이튼 올렛 그건 올렛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컴퓨터 쓰는 거고 얘는 어디 쓰는 거다? 모바일 클립에서 쓰는 거다. 근데 기능은 똑같다. 어디 쓰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거죠. 카이카스 브라조 확장 지갑이죠. 이게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물론 이더리움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이게 기본편이기 때문에 기본편에서는 좀 더 친절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메타마스크예요. 어디에서 쓰는 거죠? 이더리움에서 쓰는 거예요. 이더리움에서 쓰는 거예요.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에서 쓰는 게 메타마스크고 이더리움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얼마 있다. 있죠. 그리고 이게 만화가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얼마 있다.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어 여기 보면 이더스캔으로 갈 수 있고 아시겠죠. 이더스캔으로 갈 수 있죠. 이더스캔.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을 볼 수 있잖아요.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EAC20 토큰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AC72 하나 저는 EAC72 하나 세 건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여 드릴 것은 클레이튼의 카이카스예요. 얘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더스캔하고 뭐야 메타마스크하고 똑같아요. 얘도 카이카스 똑같죠. 모르겠어요. 클레이가 내가 몇 개 있다. 저는 이 클레이를 여기에 전송해 놓고 전부 다 스테이킹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1658개를 스테이킹 시켜 놨어요. 그 세부 사용 보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클레이튼 스코프 있죠. 이더스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어떤 게 나오냐면 거래 정보 같은 것들 나오죠. 제가 이제 트랜젝션 나오죠. 거래 정보 같은 거 제가 1658개를 보낸 거죠. 내 지갑에서 어디로 얘한테 보낸 거죠. 그리고 제가 얘로 보냈고 이 거래소에서 제가 스테이킹 시켰거든요. 스테이킹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최종적으로 내 클레이 1658개가 이 지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지갑에서 저한테 주는 거죠. 클레이튼 스코프를 보면 메인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컨센서스 노드가 28개예요. 원래 30개인데 2개는 그만둔 모양이에요. 28개 해서 지금 노드로 참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블록 생성 시간은 몇 초? 1초다. 그리고 24시간 평균 대도 1초다. 엄청 빠른 거죠. 그리고 한 블록당 몇 개의 트랜젝션이 들어가 있느냐 4개 4개 이게 한 블록이잖아요. 지금 트랜젝션이 3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블록인데 1초마다 생겨요. 보시면 알겠지만 1초마다 껌뻑껌뻑거리잖아요. 1초마다 껌뻑껌뻑 껌뻑껌뻑 맞죠? 이거 클릭해 볼게요. 이 블록에는 트랜젝션이 몇 개 들어가 있다? 9개 들어가 있다. 그렇죠? 엄청 빠른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거 설명을 드렸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클레이튼 기반으로 뭘 할 수 있다? KCT 우리가 클레이 이건 아시죠? 클레이? 클레이 L이구나. 아까 좀 헷갈려 가지고 클레이 있고 KCT가 클레이튼 클레이튼 컴퓨터블 토큰 클레이튼 기반 토큰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 14개 정도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개 정도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기초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시죠. 확인할 때 모르면 클레이 카이카스 열어서 클레이튼 스코프를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본 다음에 지금 현재 토큰들이 몇 개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토큰들의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14개 있잖아요. 14개 정도 지금 만들어진 토큰이 14개 정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몇 개를 발치해서 소개시켜 드린 거고 그랬던 거죠. 14개 정도 아직은 활성화 돼 있지 않아요. 빨리 활성화 되길 바라는데 그리고 매니저 같은 거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클레이튼 스코프 방금 설명드렸죠. 여기서 블록 생성 거래정보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거 블록 생성 거래정보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 가능하다. 여기서 한다. 클레이튼 스코프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죠. 클레이 스테이션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스테이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스테이킹을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본팬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걸 한번 띄워 보죠. 갔을 때 여기 ter bleiben 그러면 그냥 수동을 한번 해 보죠. 가끔 가 qualcosa theory 안 될 수가 있어서 클레이 스테이션 클레이스테이션.io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클레이스테이션.io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카이카스부터 먼저 깔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할 거에요 우리가 클레이로 만약 이더리움 같으면 이더를 가지고 내가 스테이킹을 하고 싶다 그럼 내 이더를 어디에? 덱스에 보내야 되죠 디센트럴랜드 익스체인지에서 덱스로 보내야 되죠 덱스로 그래서 덱스에서 스테이킹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더에서 내 이더 지갑에서 지갑에서 내 이더가 덱스로 옮겨져야 돼요 맞죠? 그러면 덱스가 내 지갑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다? 메타마스크다 이 메타마스크를 쓴다 아시겠죠? 메타마스크를 쓴다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서로를 인증할 수 있다 인증 확인할 수 있다 덱스가 이 사람의 이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메타마스크에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억세스에서 여기서 있는 정보를 가져와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메타마스크 아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아까 클립도 있었고 원래 지갑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애들은 뭐냐? 그 애들은 그냥 지갑이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토큰을 보관하고 있고 토큰을 내가 어디로 보낼 수 있고 받고 보낼 수 있고 아시겠죠? 이런 용도로만 쓰는 거고 실제로 어떤 내가 이더를 가지고 누구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 토큰을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해야 되고 클레이턴 같은 경우는 뭐다? 카이카스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할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거요 카이카스를 먼저 깔아야 되는 거죠 이걸 먼저 까셔야 돼요 이거 저거 설치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카이카스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걸 알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보지 마시고 카이카스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이게 구글 익스 이게 나와요 구글 크롬 이게 크롬 이걸 누르시면 이제 이 크롬에 이걸 추가시켜 줘요 확장 프로그램 나오고 크롬에서 추가 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이걸 추가시켜 줘요 추가시키면 이제 이게 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은 12개 13개의 문자들을 받게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그거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13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13개의 CD를 그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나오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니셜 하면서 CD를 생성해야 돼요 처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죠 패스워드 다시 할게요 처음에 할 때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해요 내 새로운 패스워드 그럼 새로운 패스워드를 내가 입력을 해야죠 그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CD 값이 나와요 CD가 있는데 이건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기 위한 CD 값이예요 그 값이 12개니까 13개가 나와요 단어들이 나오죠 ABC, CBC 이렇게 해서 축축축 13개가 나와요 13개 이 13개를 무조건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를 한 후에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디에 외부 외부는 어디라 이게 USB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USB에 저장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파일로 저장 시킨 후에 그 파일을 다시 암호화 한번 시키고 암호화 된 것을 USB에 저장을 시켜요 안전하기 위해서 그게 싫다 나는 그냥 컴퓨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꽁수가 있어요 꽁수가 어떤 거냐면 13개가 있는데 13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13개를 그대로 적지 말고 몇 번째하고 몇 번째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내가 몇 번째하고 몇 번째를 바꿨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아주 정말 대성통구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고 지금 내가 이걸 깔았잖아요 내가 카이카스를 깔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컴퓨터를 포맷 해버렸어요 포맷 그러면 다 날아간 거죠 모든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윈도우 10을 다시 깔아요 윈도우 10을 깔았는데 그러면 카이카스도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카이카스를 설치하면 카이카스가 인쇄할 때 CD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 CD를 입력할 것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기존 CD를 입력할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3개를 카펜페스트를 하면 그대로 이 상태로 온복이 돼요 이 상태로 만약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다 아니면 얘를 통해서 내가 스테이킹을 했는데 그 스테이킹 한 양이 10만 개다 근데 이게 포맷 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카이카스를 깐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갑을 만들 때 받았던 13개 어떤 CD를 다시 입력해 줘야지만 이 10만 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저장시켜 놓지 않았다 여러분들 10만 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컴퓨터에 저장시켜 놨는데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시키면 안 되겠죠 포맷 해버리면 얘도 날아가니까 어쨌든 USB로 저장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근데 USB에 저장시킬 때 좀 불안하니까 몇 번째 갖고 몇 번째 순서를 바꿔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유출된다 하더라도 이걸 풀 수 없어요 순서를 바꿔 놨기 때문에 이 두 개 순서를 근데 이 두 개 순서를 자기가 잊어버리면 그건 누구도 책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깔았다는 거죠 깔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스테이킹 시켜야 돼요 스테이킹 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클레이스테이션 아이오라는 곳이 있는데 다른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테이킹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린 거예요 클레이스테이션 여기 와서 클레이스테이션 시작하기 누르시는 거죠 지갑 연결이 돼 있죠 지갑 연결을 누르시면 어디하고 연결된다? 카이카스 아직 클립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연결하게 하면 이렇게 카이카스가 연결이 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클레이스테이션에서 연결을 원한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연결을 해주는 거죠 쿨하게 그럼 이제 조금씩 저는 스테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누르면 이제 스테이킹을 누르면 이제 나와요 얼마큼 스테이킹 할 것이냐 내가 지금 저는 없어요 모두 다 스테이킹 했기 때문에 만약 10만 개면 10만 개 나오겠죠 그러면 스테이킹 할 수량이 몇 개냐 그러면 100% 한 10만 개 나올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 스테이킹이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스테이킹을 했는데 스테이킹 한 개 안 나와 지금 현재 이거죠 이 정보도 알으셔야 되니까 클레이스테이션 총 공급량이 지금 현재 몇 개요 103억 개요 그냥 100개 100억 개인데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1년에 3억 개 정도를 찍어내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3억 개를 누구한테 보상하는 거죠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1년에 3억 개를 더 찍어요 그래서 3%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 스테이킹 양은 한 7억 개 정도 103억 개 정도에서 7억 개 정도 한 7% 정도가 스테이킹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상률이 얼마다? 7.49%에요 훌륭하죠 적금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스테이킹 했는데 왜 이게 제가 스테이킹한 양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안 나오잖아요 제가 1658 개를 스테이킹 했거든요 대시보드에는 안 나와 참 사람 불안하게 하죠 여기에 총 스테이킹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클릭할게요 이러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갑 연결 또 해야 되네 한 번 다시 하죠 이제 제대로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겁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스테이킹 누르시면 지갑을 억세서해서 다시 나와요 이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누적 지급 보상이 0.38 클레이가 생긴 거에요 저도 오늘인 거 어저께 했거든요 그래서 0.38 클레이가 생긴 거고 뭐 그런 거에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하드웨어 지갑이 있죠 공식적인 하드웨어 지갑은 여기서는 디센트라는 지갑을 했죠 그래서 카카오 클레이턴하고 메인넷 지원해서 디센트 올렛하고 클레이턴 메인넷 지원해서 하드웨어 지갑은 카카오 클레이턴 메인넷 아니다 디센트 올렛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디센트 올렛을 쓰면 뭐가 좋냐 제가 디센트 올렛을 소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원래 클레이턴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디센트는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보안 등급을 획득한 스마트카드 디센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죠 디센트 말고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지갑이 보안OS를 탑재하는 하드월렛입니다 클레이턴 기반 토큰 KCT 리스팅 및 클레이 입출금과 KCT 기반 NFT를 지원해 블록체인 게임 자산도 디센트 지갑 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KCT 우리가 말하면 ERC20 토큰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ERC721 ERC115 이것까지도 하드웨어 지갑에 저장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이더리움 예를 든 거고 클레이턴은 또 다르겠죠 클레이턴은 다른 게 있을 거고 이건 뭐냐면 스테이트 오브 데뷔이라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이걸 한번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클레이턴에서 만든 클레이턴은 비앱이라고 비앱이라고 비앱들이 얼만큼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좀 크게 좀 하면 스테이트 오브 여기거든요 보면 1등이 메이크다오 이더리움이죠 2등이 하이브 3등이 욕 이오스 4등이 이더리움 5등 체인 링크 유닛사 인피니티 픽 볼트코인 뭐 이런 것들 클레이턴의 볼트게임 이거 8위까지 올라왔네 볼트게임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 아이콘 이더리움 하이브 이오스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것들이 많이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앱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도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건조해서 그런지 목이 자꾸 마르네요 이더리움 트론 이오스 뭐 이런 것들 모든 플랫폼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1등이 어떤 거다 여기는 또 틀려요 유닛사업이라 다 있죠 2등은 커브 3등은 컴파운드 다 연파이낸스 아이언 아이언 파이낸스 스시 전부 다 그거잖아요 디파이잖아요 틀리죠 하여튼 두 개가 어떤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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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틀려요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보고 활성화된 뎁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 블록체인이 2019년도에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협업하여 설명드렸는데 클레이턴 폰을 출시했죠 언제? 2019년도에 이런 걸 클레이턴하고 삼성 블록체인이 조인즈돼서 만든 클레이턴 폰을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클레이턴 올렛하고 그 다음 비에이블 탑재했죠 이걸 탑재해서 판매했는데 그때 여섯 개의 비앱을 탑재했거든요 그 여섯 개의 비앱이 어떤 거냐면 이거죠 픽셀 창작 후원 오픈 생태계 이거 하는 거죠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를 창작하고 보상받는 픽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아 이건 좀 바람하게 좀 그런데 아 우먼스탁 우먼스탁 블록체인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그 다음에 해먹 남녀 음식 추천 및 리뷰하는 거 코스모 코인 크 근데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사정이 피츠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뷰티 데이터 쿠에이션 서비스 뷰티 콘텐츠 플랫폼으로 실제 토큰 보상을 적용된 뷰티 SNS 코스미 출시 후 메신저 플랫폼 모바일 사업자 제휴를 통해 생태계 확장 예정 이게 한 1년 전에 얘기니까 그 다음에 앙튜브 동영상 업로드 등 사용자 활동 통해 보상 만든 유튜브 유튜브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앙튜브 근데 뭐 그렇게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아요 클레이튼이 아직까지 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건 뭐냐면 클레이튼 가버넌스 카운실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28개가 있었잖아요 그 28개 기업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리고 클레이튼이 그리고 어떻게 블록 생성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클레이튼 가버넌스 카운실 위원회는 클레이튼 주요 의사 결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28개 회사가 클레이튼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28개 회사가 클레이튼 기반으로 자기들 신규 서비스도 개발을 해야 되고 블록체인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카카오가 28명을 자기들이 선출하는 거겠죠 그런 거죠 아시아 지역 거의 아시아 지역이 분부되어 있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그래서 클레이, 클레이트 아니면 카카오의 목적은 아시아다 동아시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IT통신, 콘텐츠, 게임, 금융 등 30여개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 지금은 28개다 거버넌스 카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거다 계속 확대시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28개요 두 개가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백억개요 백억개요 기본적으로 백억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블록당 10개 정도의 클레이를 보상으로 줘요 누구한테?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들한테 누구예요?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죠 10개들 블록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백억개 기준으로 매년 3억개가 3% 인플레이션 생겨요 103억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3%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화 같은 거 디센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발생할 때 거래를 클레이나 클레이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태워서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거래를 통해서 받은 클레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건 블록 생성비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클레이에서도 어떤 제품 같은 걸 주고받고 판매하다 보면 수수료가 나오게 되잖아요 수수료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한다? 태운다 근데 클레이는 이걸 태울지 아니면 계속 안 태우고 자기들 챙길지 그걸 모르겠는데 태우는 게 바름직하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 것들을 펀딩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블록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는 건데 그거에 블록 생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블록 보상 블록 생성한 이 사람들한테 34% 정도 100%에서 33% 보상을 주는 거고 기여 증명해서 54% 이건 누구나 누구나 받았어요 누구나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어떤 혜택 어떤 기회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 54% 정도가 그 사람들한테 배분될 거고 그래서 클레이튼 개선준비금 12% 정도는 이제 개발자라든가 클레이튼 생태계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얘기는 보니까 어디서나 이제 수수료를 태운다 이런 말은 없어요 태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만 클레이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자 거버넌스 카운스 자격요건이에요 멤버 자격 먼저 누구한테 카카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그거 통과하고 그 다음에 면벽 자격이 뭐이다 클레이를 500만 개 이상 스테이킹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스테이킹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블록 보상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28개 BP 중에서 그 500만 개보다 훨씬 더 많이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블록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뭐 비합리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얘가 컨설턴트 합의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런거 설명드리고 자 이거죠 자 클레이튼 합의 알고리즘 이게 POC에요 proof of contribution 기여도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에요 그래서 보상 독점 방지 지니 개수를 쓰고 있어요 지니 개수 지니 코에피션트 이걸 쓰고 있대요 영어 발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그 BP들한테 500만 개를 스테이킹 시켜야 되는데 이걸 천만 개 뭐 1억 개를 스테이킹 시키면 이 사람들이 블록 생생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 생생에 나오는 클레이를 독점할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니 개수를 두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누구도 어느 일정 수량을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유효 수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어떤 한 명의 크나큰 고래가 탄생해서 생태기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블록 생생을 할 때 블록 생생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되느냐 하면 유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물론 이건 스물여덟 명 중에서 유원회를 구성하겠죠 몇 명을 구성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스물여덟 명이 다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물여덟 명이 참여한다고 할 때 무작위로 무작위로 했으니까 스물여덟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더 작게 선전할 거예요 무작위로 스물여덟 명 중에서 무작위로 몇 명을 뽑아요 N명을 뽑죠 N명을 뽑아요 그래서 그 N명 중에서 한 명을 프로포셔 제한 달아주는 거죠 이 사람이 블록에서 블록에 들어갈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 만들어진 블록을 나머지 N명 중에서 N- 한 명이 N- 한 명이 뭐한다 이 블록을 검증하는 거죠 얘가 이 블록을 만들 때 어떻게 좀 좀 이상하게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이것들을 다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이 되면 어떻게 된다 블록을 생성하는데 이 블록 생성하면 여기에 참여했던 N명한테 블록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한자 이 한 명한테 블록 보상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에 블록 하나가 생길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게 9.6 클레이잖아요 작으니까 이걸 N분지 이라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죠 근데 이 스물여덟 명이 골고루 제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 스코프 클레이튼에서 보면 지금 컨센스 노드가 28개 블록 생성은 1초 그 다음에 블록당 들어가 있는 트랜지액션 수는 4개다 평균 4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호 증명이라는 것은 기호들을 평가하여 참여자자에게 보상하는 거죠 누구한테나 다 모든 참가자를 보상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죠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자들도 모두 다 기호한 것만큼 뭘 받을 수 있다 클레이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걸 통해서 1년에 3%에 3억 개 정도가 발행되는데 이 3억 개 정도를 어떻게 아까 34%는 2원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54%인가 이것들은 어디 기호 증명해서 서비스 제공자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다 주고 나머지 12%는 뭐 하겠다? 개발자나 아니면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수수료까지 합쳐지면 3억 개보다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실제로 가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페이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거 페이 여기가 이제 참여하고 있죠 블록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게임이냐는 넷마블하고 일본 구미 일본 회사에요 구미가 모바일 게임 개발사죠 위메이드 이것도 게임 회사죠 우리 한국 거 특별하게 어떤 게 없으면 다 한국 거에요 네 그 다음에 코코네 일본 소셜 콘텐츠 기업이에요 이게 좀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오플라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SK 하나 LG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BNG라고 베트남 최대 모바일 기업 그 다음에 시큐리티인 안내비 참석하고 있고요 안내비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안 쪽에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리폰의 유니언뱅크라고 대표 운영이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중국 해시키 홍콩 기반 핀테크 기업이죠 바이낸스 아시죠 호비 글로벌 아시죠 LG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하는 거 그 다음에 FSN 그 다음에 M.O.B. 중국 M.O.B. 광고 플랫폼 에이전시 그 다음에 에버리치 이건 대만에요 대만 아모르페시픽 우리나라 셀트리엄 우리나라 GS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일본 필리핀 필리핀 대만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죠 동아시아라고 에드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시스템 아시죠 하나 그룹 디지털 방산 기술 LG 일렉트로닉 아시죠 SK 네트워크 VNG 인터넷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출판 상업 광고 등을 주력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모바일 기업 그 다음에 안넷 아시죠 우리나라 코코넷 일본을 대표하는 소셜 콘텐츠 기업 구미 일본 뉴스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 그 다음에 네오플라이 한국 굴치의 게임 기업인 네오위지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 기업사 네오플라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네 네오위지에서 넷마블 게임이죠 그 다음에 폴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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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기반을 둔 MMO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 전문 게임기업 폴비스 제가 게임을 잘 안해서 위메이드 개발사 누적 가입자 수 5억 명 이상의 미래의 전설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게임 개발사 퓨처 스트림 대초 그 국내 최대 종합 디지털 광고 그룹 그 다음에 MOB 중국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인도 통해서 지사를 두고 운영 중인 중국의 플랫폼 에이전치 28개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GS 홈쇼핑 아모르퍼시픽 바이낸스 아시죠 해시키 홍콩 기반의 핀테크 기업이자 중국 완샹 블록체인 랩스의 전략적 파트너 호비글로벌 아시죠 필리핀 유니언뱅크 필리핀 대표의 운영 셀트리온 그 다음에 에버리치 한국 대만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동산 및 투자 사업 진행하고 있죠 LG 인터내셔라 한국 경제 무역 기반 구축 및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자원 개발 및 프렌트 사업 자 그리고 넥스트 인터넷 서비스 클레이튼이 2020년도에 주력을 하는 거 DID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아주 핫하게 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도 할 건데 나중에는 실내 기반 서비스 그래서 온라인 아이디 신분증명 자격증명 이런 것들 이것들을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DID가 얼마나 뜰 거예요 디지털 토큰 서비스 해서 가치를 정의하는 표준적인 포맷 스마트 컨트랙터를 통한 표준화된 프로세스 중요한 건데 자 포맨 아직 있지만 ERC20 그 다음에 클레이 컴퓨터블 토큰 자기들끼리 프로토콜 막 기술 기술을 딱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자기 생태계에서 쓰는 기술이지 세계에서 쓰는 글로벌한 그런 프로토콜이 없어요 이런 기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각각 만들고 있는데 각각 만들고 있는데 언젠가는 각각 만든 이 프로토콜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조합을 해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전까지는 너무 이제 너무 많은 표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준화된 프로세스는 그냥 그냥 클레이턴에 대한 프로그램이지 뭐 다른 생태계하고는 전혀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다 이게 좀 더 통합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 프라이버시 DID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중요하다 그래서 얘들이 메인체인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체인인데 서비스체인은 프라이비 두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조건서비스에서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권 및 이용권을 통제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지금 웹 3.0에서 이게 맞는 얘기고 그리고 보상을 누가 받아야 된다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들한테 보상이 가야 된다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일반 어떤 몇 개의 회사들한테 다 서비스들이 다 가고 있죠 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여 프라이버시가 전제된 데이터 산업 여기까지 하고 클레이튼의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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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